63번 1종 또는 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조금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번 기회에 도전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볍게 보고 가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산안법을 떠나서 법률상에서 나오는 사항이라서 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접지극은 지하 75세인 지상 깊이 묻는 게 맞고요. 접지선 시설하는 지지물은 피해심 시선을 시설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 사용하는 거 좋죠. 이게 좋은 거니까 지하 60cm부터 지표 1.5대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은 4번입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75cm 이상 동결 깊이를 감안해 매설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5cm 이상을 점검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접지선은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더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75cm 이상 매설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접지선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는 합성수지관 몰드로 덮는다 하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두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64번입니다. 다음 정의에 해당되는 방폭구조는 3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전기기의 과도한 온도 상승, 아크, 불꽃, 발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통해서 안전도 증각하면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안전도를 증가시킨다 또는 증대시킨다. 이게 안전증 방폭구조입니다. 이 안전증이라는 것이 안전을 증대한다는 약자로 보시면 되는 거죠. 안전증 방폭구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요. 유입 방폭구조는 기름에 함침, 기름에 담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크가 사라지는 거죠. 내압 방폭구조는 압력에 견딜레자, 버틴다. 압력에 견디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죠. 이 내압 방폭구조에 관련되는 것은 또다시 최대 안전 틈시의 이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크레아런스, 안전 간격, 이 틈이 생겨서 고온의 가스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어야 되죠. 다만 화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화염 일주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최대 안전 틈시의 2A, 2B, 2C, 0.9, 0.5, 0.5에서 0.9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이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본질 안전 방폭구조는 IA와 IB로 다시금 나누어질 수가 있고 영종 장소에는 IA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압력 방폭구조는 또 뭡니까? P로 나타내죠. 내압 방폭구조가 D이고 압력 방폭구조는 P라는 기호를 나타내는데 내부에 보호기체를 넣는 거죠. 신선한 공기나 불활성 가스를 넣고 바깥보다 압력을 조금 더 높게 유지합니다. 양압을 유지함으로써 보호기체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되 외부의 인화성 가스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방폭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3번이 답이 되죠. 반드시 맞춰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65번.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배선이 안전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카운트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이 기회에 또 이런 걸 알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전기기기의 외함은 접지시켜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뭡니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임시배선은 다심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심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배선은 반드시 분전반, 대전반에서 인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보통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지상등에서 검속관으로 방어할 때는 그 검속관을 반드시 접지해야 됩니다. 접지는 전기에서 참 기본입니다. 답은 2번인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잘 보면 또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를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런 것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한 번에 바로 찍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배선은 다심케이블을 사용합니다.